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홍준표 시장은 시의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가난을 틀어내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마련했다며 산후파 상징 도시인 대구가 당당하게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서요. 홍준표 대구시장. 일부에서 자파 단체에서 주장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짜냐. 그게 멍청하고 무식한 주장입니다. 매년 국회는 예산부수 법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합니다. 라며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대화와 설득이란 카드를 먼저 꺼내볼 법도 하거늘. 이번에도 밀어붙이기 카드가 먼저 보입니다. 나그리어! 나그리어!